잘 해결되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아 그럼 나 이제 가게 정리하러 가볼까나 어 같이 가요 저도 도울게요 아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해요 좋아요 잘 은수씨 좀 신기하지 않아요? 좋아요 여기 이렇게 과일들하고 질서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그것만의 이름이 있어요 사과, 감자, 배, 대추, 지혜오, 그리고 은수 잠깐!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 그것만의 가격이 있어요 사랑과 사람의 마음을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기 위해 이어주기 위해 이어주기 위해 그러기 위해 그러기 위해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두 이어주기 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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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귀를 나에게 떠나는 사람은 내 앞에 귀를 귀를 내 앞에 귀를 내 앞에 귀를 내 앞에 귀를 내 앞에 귀를